오늘 아시아 축구연맹 후배날을 맞으며 우리 조선축구협회에서는 처녀축구축전을 진행했습니다 또 이 축전에는 전국의 각도들에서 학생 9살부터 12살 허녀들이 이 축전에 참고했습니다 이번 축전은 평양국제축구학교 학생들의 교수훈련을 보여주기 위한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다음으로서 여기에 참가한 학생들이 다양한 기술훈련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번 축전 계기를 통해서 우리는 모든 감독들이 세계적 발전 추세에 맞게 더 높은 자질을 갖추기 위한 중요한 계기로 되고 또 많은 어린이들이 축구를 지향하고 축구할 때 더 참가하기 위한 중요한 계기로 되었습니다 이제avor안에 참가하고 싶었고 이때 저는 동생이 형과 같이 참가하고 싶습니다 오늘 특히 한 아파트에서 서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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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역대학생들의 인문이 우선중라면, 저희는 서울시역대학생대학생들이 지역의 대부분 사업을 인정하는 지역의 일은 여행을 낳아야 겨울에 영향을 지켜줍니다 제공에 Mythbosts에서 서울시역대학생대학생대학생들의 기술을 향하여 먼저 분명하게 지내요 모두 일정하고 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매운 일정을 합니다 그리고 더욱더 일정했습니다 감사합니다.